안녕하세요. 에반스 드럼 헤드 공식 엔도제로 활동하고 있는 드러머 한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반스 드럼 헤드 중에 스네어 전용 헤드로 나온 ST 헤드와 제네라 헤드를 비교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헤드가 에반스의 ST 헤드인데요. 이 헤드는 이중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림 쪽에 울림을 극대화 시켜서 림샷을 했을 때 울림이 좀 잘 퍼지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헤드는 제네라 헤드인데요. 이 제네라 헤드는 단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측면에 보시면 이 안쪽에 뮤트링이 되어 있어서 쓸데없는 울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헤드를 알아보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헤드를 똑같은 튜닝 그리고 똑같은 스틱의 조건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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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